대제는 키트산도 많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맛이 아주 달며 굉장히 감칠맛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은 딸대로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것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왔다 그래서 세월이 그 속에는 세월이 묻어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게살이 많네 아, 게살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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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근하고 바 reh게 아, 게살이 많아 너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1, 2, 1, 3, 4, 5, 6, 6, 7, 7, 8, 8, 11, 12, 13, 14, 14, 15, 16, 16, 16, 16, 17, 17, 18, 18, 18, 19, 19, 20. 에, 나, 나, 나